범위는 바로 당신이야!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알레르기 비염을 안는 케이앙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범위는? 백화점 문을 여는 아침시간 재채기가 엄청 심하겠다? 아침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겠군 오후에 코막힘 증상이 심하다면서 약국에 가는 거 봤다? 오후랑 코막힘이랑 뭔 상관? 저녁에 애견카페에서 강아지와 한참 노는 모습을 목격했다 특히 털이 많은 마스코트 차오차오랑 함께 있었다 누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외부 물질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최근 환경오염이나 공해의 증가 등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 등 아주 다양합니다 증상으로는 코막힘, 재채기, 수양성 비루,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게 되며 이러한 증상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감기와는 좀 다르게 10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보통 실시해서 확신할 수 있겠고요 치료는 크게 회피효법, 약물효법, 연역효법, 수술효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또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치료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회피효법은 항원의 침입을 원칙적으로 막고자 하는 치료법이고요 약물효법은 호소하는 주 증상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약물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경고로 투약하는 약들과 비강의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는 제재들이 있습니다 치료 시에는 이러한 약재들을 혼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면역효법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을 변화시킴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 여법으로 합의갑계 수술이나 비중격 성형술 등의 수술 여법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오 그렇다면? 오전에 심한 재채기를 했다는 증언은 진짜야 알레르기 비염 증상에 정확히 일치해 오후에 심한 코막힘 증상을 호소했다는 증언도 진짜야 알레르기 비염 증상에 정확히 일치하네 털 많은 강아지와 한참 놀았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강아지 같은 동물의 털은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킬 수 있어 그렇다면 거짓은 자는 바로 시야! 시의 애견 카페를 조금 더 조사해보라고 지시해야겠어 오늘도 사건 해결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